친구우 소준이가 너무 미움으로 대 맛을 싫어하는 것 보 좀 더 달송을 보러 왔어요 오늘은 초고기 브로컬리 미유기 앞은 시원한 과성이 초고기 브로컬리 미유기 여보 엄마가 제일 잘한다 엄마가 가장 잘한다 나는 이벤트 엄마가 제일 잘한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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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 뵙 무기 아블이야 마이 아 그만큼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라이 포옹이 보오네 비옹이 보성은 모든 일을 위해 보성은 너무 잘하는 상황 보성은 엄청 잘하는 상황 보성은 너무 잘생겄납니다 보성은 너무 잘생겄네요 보성은 좋은 시간 소준이 잘 먹는다 그치 소율아 소율이도 밥 잘 먹어요? 네! 오 그렇구나 소준이만 밥 잘 먹는게 아니고 소율이도 잘 먹어요? 좀 이따가 소율이도 밥 먹을까요? 네! 네 아이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소율이 맛있나요? 그치? 자 그럼 뭐하고 다 먹으면 좋더라구요? 소율이 또 먹으면 좋더라구요 아 그만큼 잘까요? 소율이 다 떨어진다 소율이 조금씩 많아 조금씩 알았지? 소율이 많대 소율이 많댜 소율이 많아 소율이 많아 소율이 이제 배부르대 티슈 티슈 티슈는 이만큼 쌓였고 밥은 어느정도 먹었네요 그래도 먹었으니까 이제 쭈쭈 타임이에요 소준이는 아직 모유를 먹고 있는 아기라서 이유식은 하루에 한 번 정도 먹고 나머지는 모유를 먹고 있어요 이거 닦아줬어요? 깨끗하게 닦아줬네요 문화 최고! 소준이 이유식 먹이기 해보니까 어땠어요? 됐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소준이 밥 되게 잘 먹지요? 소율이도 밥 잘 먹어요? 네 이따가 그럼 소율이도 밥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좋아요 최고! 소준이와 소율이 둘 다 밥 많이 많이 맛있게 먹어요 내일 또 소준이 밥 먹는 거 도와줄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